세계여성학대회 전세계 여성학자, 여성운동가, 여성정책 관련자들이 모여 3년에 한 번씩 여는 국제학술대회 약칭은 IICW이다. 1981년 이스라엘 하이파대학교에서 36개국 623명이 참가해 제1회 대회를 연 이래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이다. 1회 대회는 세계여성학회가 주최하였고 이후 세계여성학회의 후원 아래 각 개최국의 여성학회나 관련 단체에서 조직위원회를 만들어 독자적으로 대회를 주최한다. 여성학 관련 행사로는 가장 규모가 큰 국제학설대회로 개최국은 세계여성학대회 때 세계여성학회에서 선정한다. 세계여러대학교의 전문연구소, 국제기구, 국제비정부기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분과의 여성학자, 여성운동가, 여성정책 관련자들이 참여한다. 주요의제는 성차별을 비롯해 식민지주의, 구조적 빈곤, 전쟁문제 등 여러 종류의 억압, 불평등 등이다. 세부적으로는 여성들의 성매매, 아동매매춘, 빈곤, 인권문제, 남과 북의 경제적 빈부격차, 동과 서의 문화적 가치충돌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지구적 차원의 여성연대를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. 1회 대회 이후 제8회까지는 네덜란드 흐로닝원, 아일랜드 더블린, 미국 뉴욕, 코스타리카 사노세, 오스트레일리아 아들라이데, 노르웨트 롬스에, 우간다 캄팔라에서 각각 열렸다. 우간다에서 열린 제8회 대회 때는 총 100여 개국에서 2천여 명이 참가하였으며, 제9회 대회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2005년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렸다. 한국여성학회와 이화여자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대회 주제는 경계를 넘어서 동서, 남북이었다.